약간 새와 그쪽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새와? 새와 앞바다, 앞바다. 모래사장 있는 데가 혹시 있나? 아, 잠깐만. 뭘 나쁘지 않네. 이거 어때요? 뭐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몇 년? 몇 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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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가방 안 두겠다고, 유진이. 야! 너 몇 년 차야? 엄마! 지금부터는 힌트 받지 않고 널 그냥 찾아갈 거야. 그리고 너를 때릴 거야. 너를 방어 바보로 줄 거야. 어디야, 누구야? 후렴트부터 받을 거야, 후렴트부터 받을 거야, 후렴트부터 받을 거야. 빨리하시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동구 씨 나오세요. 좋아. 파이팅. 갑니다. 안 내며 진다, 가위바위보! 어, 오케이, 이겼어! 아니, 아니야, 터머니에 안 찍을대. 미션 부를게요, 끊으세요! 가자. 미션 문자 받고 가자. 여기, 여기. 멤버들이 보내온 사진 보여줄게요. 아이고 고소해. 가시죠. 티타임이라도 좀 가주시죠. 믹스커피라도 좀 드시고 가시죠. 에이 안에 안가. 이거 봐 자꾸 서귀포로 가래잖아. 가자. 성산의 수산이. 성산의 수산이는 어디야? 가는 데예요. 가자 가자. 일단 여기로 가시오. 빨리빨리 움직이란 얘기야. 태현아 지금 가는 데 가서 뭐 하래? 일단 오래. 일단 오래? 아이고. 이 녀석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 잡히면 이해만 해봐라. 밖에서 이렇게 혼자서 발로 살면서 이 녀석. 맛있습니다 아주. 볼펜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경우의 수를 좀 계산해놔야 될 것 같아. 볼펜이요 볼펜. 아 이거는 형 날 믿어야 된다니까. 내가 볼 때는 용진은 지금 아무것도. 이거 어딨지? 일단 가위바위보를 준영이랑 할게요. 왜냐면 거기서 준영이가 입김이 좀 있고. 왜냐면 이번 거 우리 무조건 힌트 따야 될 것 같은데. 일부러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술하게. 아까처럼 세화해변이 어디예요? 물어봤을 때. 어머니 세화해변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앞으로 가수깡 해서.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리고. 그러면. 에이 이 형 100% 세화해변 아니네. 누굴 속이려고 이게 딱 80%인데. 그 80%를 진실을 얘기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섭취코지라고 여기가. 아. 그러면 여기가 섭취코지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세화 아니면. 성산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산일출봉이라고 가정하에. 다음에 미션을 가위바위바위보 쳐서. 힌트를 주고 나서 주는 과정이 있어서. 연기를 할 때. 섭취코지라고 흘릴게요. 아까 연기하듯이. 결론을 위해 수준이 없었을까? 국제 factures. 과제들을 다 만나면, 가시오라는 거 보니까. 그냥 자기가 여기 있었어요. 여섯 명이서 귤 세 박스를 따누. 에이. 아. 이건 아니지. 귤 세 박스라니. 다. 세 박스 먹겠다 내가. 자. 이거 막 따도 되는 거에요? 자. 지금 바로 따지 말고요. 그냥 땄다가는 상하니까 여기 사장님. 시험 좀 보여주세요. 아 예, 제가 시험 보여줄게요.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나요? 한 박스에 한 100개, 4개? 100개예요? 50개만 하면 편리잖아요. 아, 편리지 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딸까요? 이렇게 한 번 따시고요. 이렇게 짧게 따서야 이렇게 길게 따시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잖아요. 길게 따는 다음에? 네, 짧게, 짧게, 바람이 이렇게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안 부딪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0리, 10리, 10리. 박스 하자, 박스. 박스 하자, 박스. 제가 드릴 테니까 형이 꼭지를 따라. 아, 난 이것만 하고? 오, 대수, 굿 아이디야. 너 나랑 한 편이다. 야, 지금 먹을 때가 아니라. 맛있어. 야, 먹지 마. 아, 진짜. 아, 얘는 정말. 맛있어? 아, 이거 다 먹을 만하네. 야, 진짜 맛있다. 그만 먹어. 이건 여기가 따서 먹어야 되네. 진정하신 분이. 형, 여기 있는 거는 다 따야 돼요. 얘네들은 멍청하게 혼자 다 하고 있겠지? 아, 그러나. 이거 뜯어졌다.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따졌는데? 이거 또 뭐. 이거 주시오. 빨리 빨리 좀 해요. 아유. 쉬는 걸로 끝나지가 않아. 그렇지. 왜 한 번 째, 이렇게. 잠깐만. 야, 아직 많이 남았다고? 이거 먹으라? 야. 큰 거 넘어가야지, 그럼. 들어가야 돼. 아유. 쎄. 어, 편이 안 돼서 하세요. 좋아. 야, 이거. 이거 옆에 넣어도 돼. 야, 뭐 이렇게 빨리 땄어? 너 시간이 없잖아. 이건 귤이 아닙니다. 이건 귤 주시입니다. 왜 이렇게 빌라. 야, 와, 뭐야? 형! 야! 야! 야, 미쳤어! 뭐 안 중 따고! 왜 안 중 따고! 뭐 안 중 따고! 처음에는 금방 살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크게 얘기해. 왜 그렇게 크게 얘기해. 어?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 어? 왜 이렇게 크게 얘기해. 이거 기관계에서 안 들려, 그러면. 형, 형 너무 싫어. 형, 형, 형. 뭐라고요? 지금 몇 시간인데요? 9시 반이야, 지금 9시 반. 밑전 실패하면 끝이 하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어떡해. 누가 나무를 자랐어? 뭐 하는 거야, 거기? 뭐야, 거기. 야! 닮지 않고 뭐 하는 일이야? 아니, 이 형만 했으면 됐다, 이 형이. 아니, 흰물용이 자꾸 옆에서. 다 있는데 뭐 하는 거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잘해, 짱. 한 번. 아니야, 한 명씩 한 번. 흰물용이요, 세 번, 세 번. 빨리, 빨리, 빨리. 세 번, 어디 갔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아, 너 이거 뭐야, 이거. 도둑질이야. 야, 이거 도둑질이야. 아, 진짜. 가게에서 먹으려고 했죠? 야, 한 명 정도 죽여. 야, 그거 죽여야 하려고 왜 챙겼어? 인컴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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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우리 그거 미션? 이건데, 이거는. 얼굴 딱 짜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나 흔뜨리는 게 아니고. 얼굴이 많이.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제일 작은 사람이야. 아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나? 무릎 꿇어. 나 싸움 꿇어. 나 다 했어, 나 다 했어. 형, 형이야. 어, 됐다. 나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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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컴 부러진다, 형. 컴 부러진다, 형. 아니, 아니. 우경, 우경. 제가 커버할게. 어떻게 해? 뭐야? 맨 위에 올라가서. 아, 뒤에, 맨 뒤에. 오케이. 뜨려, 형. 어, 뜨려. 다친다, 형. 아, 못 본 얘기했다, 내가. 됐어. 형, 형, 형. 됐지? 유 센스, 해. 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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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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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떠했어? 어, 어. 팔을, 팔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보시고 하나 웃어주세요. 황귤! 황귤, 황귤. 황귤! 아, 끝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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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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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끝났어, 나, 어. 미쳤고, 이게 이상한. 이거 뜨라 그래? 손을 줘, 이제. 넌 또 뭘 먹고 무슨 애네도. 어, 이가, 이가 너무 싫어. 자, 렛츠고! 슈퍼 아이코닛은데? 제가 보직을 답장 한 번 해주시겠어요? 괜찮네요 성공! 왔어, 왔어! 축하드립니다, 뭐야? 뭐야, 왜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아, 저게 너무 아파요, 저게 멀어져! 좀 가, 가면 돼, 우리? 가, 가면 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전화 온다, 전화 온다! 전화 온다! 전화! 또미션 바로 해야 돼? 찾지도 않았어 이야, 커피 마셔? 뭐야? 야, 전화 택배! 전화 대표 형이 완전히! 전화 택배 형이 뭔지도 모르시면서 뭐 얘기를 하세요? 어, 야임병원! 게임 시작할까요? 좀 찾고 하면 안 돼, 우리? 아니, 가서 좀 찾게, 야, 생각해봐! 이거만 하네, 우리!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만약에 저를 이기잖아요 결정적인 힌트에도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니, 좀 딱이야! 주소 물어볼 거야, 주소 물어볼 거야 저는 여기 주소 몰라요, 제주도 도민회 아니어서 근데 너 너무 모공이 드럽다 형, 원해 있는데 관리 안 받아요? 야! 아침 6시부터 이러고 있어요 알았어, 빨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혹시 데프콘 형님 괜찮으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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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겼어 아, 이겼어! 아, 이겼어! 아, 이겼어! 말이 안 돼, 늦었어! 아, 이겼어! 일부러 그래요! 미쳐! 야, 이거 늦었어! 물 늦어요! 자, 가시죠! 아, 가시죠! 아, 가시죠! 힌트를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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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제가!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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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다 봤어, 봤어, 그치? 됐어, 가면 돼, 가면 돼! 아니, 근데... 커피 브랜드... 어? 커피 브랜드가... 아니... 진짜 안 돼! 됐어, 됐어! 갱태료 되고 있어! 한 번 꼽은 거 아니겠지? 꼽은 건 아니겠지? 커피잔은 왜 보여줬겠어? 갑자기 왜 보여주냐, 근데? 아, 여기야 어? 커피잔은 왜? 야, 이거 완전히 낭몰 것 같은데? 그거를 억지로 보여준 게 아니냐는 거지 아니, 근데 저희 저항이랑... 다 들어맞기네요 그래? 오일장도 있고 바닷가 있고 바닷가 있고 바닷가 있고 맞는 거 같아 거기도 시옷이잖아, 그치? 긴장차게 한 번 쓴, 가봐? 야, 근데 1시간 40분 남았지? 아, 시간 너무 부러워... 한나보로... 여기 있어 어... 형! 네, 접니다! 뭐, 넌 줄 알지, 그럼... 많이 지치셨네요? 지금... 바깥에 지금 한 8시간째 나와있어요 어... 그래, 또 빨리 먹어! 미션 이번에 좀 쉽게 내리려고요 그래! 저희 그 김종민 형님이 엉덩이로... 엉덩이로... 어... 70표를 드릴 테니까 응 10! 세 문제를 시민분에게 문제를 내서 맞추시면은 미션 성공으로 어... 결정적인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민분한테? 네, 그럼요! 아무나 괜찮습니다, 시민분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쉽잖아요! 알았어요! 놓지 않아 주세요! 제 몸... 바로요? 네! 바로구나? 오, 너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적당하지 않아요? 딱 3개? 준비! 시작! 뭐, 뭐예요 방금? 우리 아무도 안 풀었는데?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아, 못 풀었어, 못 풀었어 근데 우리가 얘를 어디를 잡을까? 머리끄덩이를 잡을까? 머리끄덩을 잡아가지고요 일단 도가니 세대 저... 그리고 곱게이하고 아, 처음에 웃다가 울 때까지? 여기 뭐, 유세쿠파도 어, 여기다! 여기다! 거기 아니야? 어? 야, 봐라, 봐라! 저게 뭐야? 너무 꼬나로 보지 마세요, 저를! 형, 여기가 지금 저 높이가 아깝다 날씨가 정말... 아, 여기, 여기! 촉촉하구이? 어우, 갑자기 심지어 떨려 저렇게, 저렇게 쳐 아, 냄새 나가지? 아니, 여기... 소감히 가고, 카페를 갈게요 뱀어서 천천히 가고... 아, 냄새가 나아... 아, 냄새가 나아... 아, 냄새가 나아... 아, 냄새가 나. 이거 진짜 동물적인 거야. 근처야, 지금. 여기? 자, 한번 그냥 한번 가. 여기 있게 카페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봐봐, 맞죠? 홀드 봐봐, 맞아요. 혹시 커피 껍데기 볼 수 있어요? 홀드, 홀드. 이거 홀드.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디, 어디, 어디 찾는데? 봐봐, 봐봐. 이게 아닌데? 여기 아래 아니야? 아니요, 그 안에는 없어요. 진짜요? 여기. 일단 알겠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빨리 생각해라. 자, 퀴즈하자고.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잘 먹고 왔는데, 이거. 뭐지? 갑자기? 이거 빨리 하고 물어봐야겠다. 아, 너무 찾고 싶다. 저기 관광객 좀. 저기 시민들 많이 있으신데? 저기 휴대고 왔다. 여기, 여기, 여기. 어머니. 저희. 퀴즈을 낼 테니까 퀴즈 좀 맞춰주면 안 돼, 학대? 같이. 퀴즈, 어어. 지금으로. 잘 맞춰. 아, 모르겠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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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자, 종근아. 빨리, 빨리, 빨리. 맞춰, 이리, 이리, 이리. 어떻게 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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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해야 돼, 더 빨리 해야 돼. 이게 뭐야?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이게 뭐야?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흘림채, 흘림채. 흘림채. 그러면 안 돼, 이거. 코딕으로.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었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다 뚫어. 마켓, 마켓, 마켓. 잠깐만. 오른쪽으로 해야 되지? 오케이, 잠깐만. 잠깐, 잠깐. 좀 크게 봐야 돼, 크게. 한 장, 한 장은 크게. 시간. 끝. 진짜, 다. 아니, 이거는 빨빨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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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딱, 딱 이렇게 해야지. 그만, 해줘 봐, 해줘 봐.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했어요. 내가 죄송했습니다. 똑같이 70초 드릴 테니까 한 분 해서 마침 제가 성공한다고 인정할게요. 바꿔준대. 얜 너? 그게 개. 당장 한 분, 내 처음부터. 한 글자 끝날 때마다 딱! 이런 걸 해줄게요. 다시. 다음마다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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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해요? 오! 오! 맞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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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페. 딱! 오! 나 힘줘요. 딱! 고! 개, 니스. 딱! 2! 딱! 1! 아홉! 볼바이! 볼바이! 잘했어, 어려워. 잘했어, 어려워.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이제. 나야, 내가 끝낼게. 한 명 차에서 다 하는 거 아니야, 놀아야지. 한 명이 50초에 2문제. 50초에 2문제? 50초에 2문제. 뭔가요? 이거! 나가세요, 나가세요. 적극적이 확인 되겠다. 고마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함이? 성함이? 경민 씨! 경민 씨, 경민 씨. 50초에 두 개가 괜찮다고 그랬어. 50초에 두 개? 검정, 가자! 형, 쌍띠이 네가 어때? 예. 어우, 야, 박 좋다. 좋아, 좋아. 어우, 야, 박 좋다. 좋아, 좋아. 네가 진짜 해야지. 쌍띠이 네가 어때? 진짜 귀엽습니다, 언니. 좋아, 좋아. 알겠습니다, 5, 2, 2, 2, 2. 준비, 시작! 그렇지! 방어? 방어? 보라, 보라, 보라.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잘한다! 야, 진짜 몰랐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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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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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오!!! 자! 야 잘한다! 와 너 진짜 잘한다! 야 진짜 딴 거! 우리가 딴 거에요! 나 진짜 맛있어요! 네 엉덩이 진짜? 정확하게 보여! 길어서 그런가? 다리가? 빡 중에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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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아! 이거 오신대로 들어왔어! 그럼 어떡해! 우리가 일단 성공을 했어! 네네! 힌트를 보내드릴게요! 이곳에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그만 볼! 빨리 볼! 가자! 가자! 찾아뵙시다! 취향없어! 취향없어!